안녕하세요. 최기봉입니다. 자, 이제부터 7강을 들어갈 텐데 이전 강에서 언급, 아, 말씀드렸다시피 이 7강부터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물론 6강도 어려웠어요. 근데 이 7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행정학만 공부를 했을 거예요. 물론 경영학과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행정학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 7강 공공선택론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에 행정학이라는 것에 경제학이라는 주사를 처방을 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 경제학이라는 것을 처방을 해서 그냥 객관, 아니, 가치 같은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수치화시키겠다. 그래서 판단해서 그냥 민간기법을 도입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공공선택론 공공선택론 개념의 특징 경제학자들과 수학자들에 의해 창시를 했는데 여러분, 수학자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경제학자들이 행정학에 처방조사를 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스트롬은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에 출간을 통해 공공선택론의 관점을 아, 발음 진짜 안 되네. 왜 이러지? 미안합니다. 자, 공공선택론의 관점을 행정학에 접목했습니다. 이 공공선택론의 관점이 뭐냐면 그냥 경제학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전에 배웠던 거, 경쟁, 도입, 그런 것들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특별히 콕 집어서 경제학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행정학에 경제학이라는 주사를 처방한 겁니다.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경제학적 접근 방법을 통한 비시장적 의사결정 분야의 연구인데 이 비시장적 의사결정 분야, 객관적인 게, 객관적으로 측정이 안 되죠. 그 측정을 경제학을 도입을 해서 측정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동적 개체조회와 연역적 접근인데 연역적 접근은 뭔지 아시죠? A라는 거 얘기를 하고 B라는 거 얘기를 했더니 C라는 게 나왔더라. 이게 연역이에요. 그죠? 근데 C라는 결과를 보고 거꾸로 단 거, 귀납이죠. 쉽게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개체조회, 아까 설명했지? 하나하나 개개인을 보겠다, 아니면 하나하나의 요소를 봐서 판단하겠다. 이게 바로 방법론적 개체조회입니다. 방법론적 개체조회, 발음 안 돼서 조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에 존중을 했고요. 왜? 개체조회랑 연관되거든.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을 해줘야 이 연구 결과가 제대로 나오겠지. 개체조의 입장을 취하니까. 그치? 개개인을 중요시 봤잖아. 그 다음에 전통적 정부 관료제의 실패. 정부 실패를 지역하며 등장했죠. 정부 실패. 배웠죠? 정부 실패 뭐였어? 아, 외부효과, 외부불경제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겁니다. 정부는 공공재 생산자면서 시민들을 공공재 소비자로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시험제 이거 뒤바꿔서 놔요. 왜? 시민들이 공공재 생산자. 이거 솔직히 좀 쉽지? 이렇게 안 나오고. 정부는 공공재 생산자이긴 하지만 시민들은 그냥 공공재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 불과하다. 또는 시민들은 그냥 공공재 서비스를 받는다. 소비자라는 표현 안 쓰고 하면 틀립니다. 왜?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무조건 생산자와 소비자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소비자라는 관점은 아니고 그냥 시민들은 공공재 서비스를 받는다. 소비자야? 아니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받을 수 있잖아. 이 사람이 소비자일까? 아니지. 자, 비관려대적 조직이면서 공공부문의 시장경제를 개선했습니다. 자, 공공부문의 시장경제를 개선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경제학적 관점을 높여서 경쟁을 도입시킨 거예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경쟁 도입한다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시장경제를 개선한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행정이론의 발달. 공공선생님 순대. 이거를 주장했던 학자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지금 설명해봤자 여러분들 머리만 아프고 수험에서 적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어떤 이론이 있고 어떤 학자가 있는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첫 번째, 중위투표자 정리. 양당제 하에서 중위 대안이 채택되는 과정과 그 결과의 비효율성을 설명. 비효율성. 보이죠? 자, 경제학적 관점이죠. 효율성, 경제학 개념이야. 그치? 그 다음에 덜리비의 관청 형성 내용. 관료의 사적이 극대화 가설은 받아들이지만 관료들이 예상 극대화 동계는 관청의 유형에 따라 상이함을 설명했습니다. 통제기간은 예상 극대화 동계를 별로 갖지 않습니다. 왜? 통제할 수 있거든. 굳이? 내가 늘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덜리비는 누굴 깐 걸까? 리스카넬을 깐 겁니다. 이 관료의 예상 극대화는 리스카넬이 주장한 거죠. 밑에 나올 겁니다. 합리적인 고위관료들은 책임과 통제가 수반되는 일상적인 기능은 준정부조직이나 외부계약 관청 형성으로 떼어지고 가능한 권력 중심에서 참모적 기능 수행을 선호함을 설명합니다. 참모적 기능 수행을. 이게 통제기간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굳이 자기가 이거 다 통제할 수 있는데 늘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그 통제권 내가 갖고 있고 예상권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 알아들려? 골치만 아프지. 안 그래요? 잘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투표에 의한 로그 롤링 퍼크 배럴 퍼릭티스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정책론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 겁니다. 다른 말로 이거 뭐라고 할까요? 자 정치인들이 아 구유통 정치라고 하죠. 자 정치인들이 예산 확보를 위한 담합이나 투쟁을 설명해서 공공부분의 자원배분이 진정한 사회적 선호나 합리적 자원배분과는 무관하게 사업이 배제되거나 책재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구유통 정치 그냥 몰아놓고 하나 몰아주자. 끝. 그치? 이거는 저기 정책론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설명해봐서 머리만 아픕니다. 자 비케넌 툴럭의 적정 참여자 모형 이 비케넌 툴럭, 툴럭이라는 사람 툴럭의 사다리꼴 제가 어디서 얘기했을까요? 지대치구의 일원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거기 경제적 규제에서 그치? 고 툴럭입니다. 자 정책결정의 최적 참여 수준을 찾으려는 규범정 모형이면서 총 비용, 정책결정 비용 플러스 외부 비용을 극소수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때 사회적으로 최적 선택, 만자결치나 다수결의 원리에 대한 대안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보이죠? 아이고 왜 어 다시 써있네 자 죄송합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었네요. 만자결치나 다수결의 원리에 대한 대안적 방법을 제시했는데 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잘 안나옵니다. 요거는 7급령이라서 툴럭의 사다리꼴 부터 시작해가지고 툴럭이라는 사람은 그냥 7급령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정책결정 과정에서 최적 참여 수준을 찾으려는 규범정 모형이야. 이게 뭐냐면 정책을 내가 결정하는데 어떤 어떤 게 최적할까요? 라는 것을 경제적으로 계산을 해놓는 겁니다. 얘기만 들어도 머리 아프죠? 저도 머리 아파요. 자 다음 티부가설 어 티부 히퍼데시스 아 발음 끊이네 자 발로하는 투표 보트 바이 아 푸트입니다. 보트 바이 푸트에 의한 지방 공급제 적정 규모를 설명했으면서 주민들의 지방 간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지방 공급제에 대한 주민들의 선악순 선후 주민의 이동을 통해 나타나고 발로하는 투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개입 없이 지방 공급제 적정 규모가 있음을 설명했는데 여러분 이거 정의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발로하는 투표라고 알려주시고 이거 티부가설의 가정 및 전제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땐 그렇게 설명합니다. 진공간 이론 오염이 안 된 상태 왜? 서로 이동할 때 보시면 1번 완전한 이동성 그 다음에 2번 외부 효과의 부전제 그 다음에 다수의 지방정부 그 다음에 4번 단위당 평균 비용의 동일 규모 수익에 불변하고 5번 각 지방별 고정 생산 비용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6번 각 지방정부는 인구의 최적 규모를 추가하면서 7번 재원은 당의 주민지 지역 주민들의 재산세를 충당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딱 보시면 아 외부적인 요인은 없구나 그냥 완전한 이동도 보장하고 보시면 봐요 외부 효과 부전제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다 봐도 아 오염되면 안 되겠구나 서로 이동하는 두 도시관에는 오염된 오염될 사항이 개입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진공관 이론이라고 합니다 진공관 오염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공공선택론 3 그래서 공공선택론 어떻게 처방 아 공공선택론 아 발음 되게 안 되네 미안합니다 자 공공선택론 어떻게 처방할까 자 첫 번째 다원조직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조직들에 의한 공공재 생산과 공급 다양한 조직에 의해서 생산하고 공급을 시키면 경쟁이 되겠죠 두 번째 비개서적 조정 개서제적 권한 행사의 자제 다양한 조직에 의한 자율 생산과 공급을 강조한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권한 있는 어떠한 권한 있는 뭐 참모 조직 같은 게 지시를 해 무조건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율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양한 조직에 의해서 생산을 시키면 경쟁이 되겠죠 경제학적 관점입니다 세 번째 관할 중첩의 활용 중첩에 의한 서비스 경쟁성과 질 향상 중첩을 시키면 얘네들도 A라는 거랑 B라는 거랑 똑같은 생산 분모가 있으면 그 생산하는 것들 아니 공통 분모가 있으면 그 생산 팔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겠지 행정서비스도 마찬가지야 가위성이랑 연관되어 있죠 자 네 번째 고객에 대한 의전도 제고 국민의 고객에 대한 민감성 대응성을 제고시키면서 왜 팔아야 되거든 팔고 이 서비스가 좋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고객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소비를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준시장적 수단의 활용 수익자 부담세 등 수익자 부담주의 강화하고 바우처 시스템의 활용 바우처 번지 설명했죠 쿠폰제입니다 수익자 부담은 수익 그러니까 수익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민공동체 구성 촉진 정부 조직과 공동생산 및 참여 시민공동체의 공동사업을 비용한 수익자 부담 수익자 부담이란 손이 계속 나오죠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지금 맥이 끊겨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자 네 번째 공공선택론의 한계미 비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주사를 낳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너무 경쟁을 도입시키면 무슨 문제야 몰인관성 그런 것들 발생하겠죠 그리고 가치를 약간 배제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리고 수치화시킨다고 했지 수치화시키면 당연히 가치도 배제되지 똑같은 얘기 지금 두 번 했어요 왜? 중요하니까 보시면 인간을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가정하여 경제적 동기만을 중시해 자 몰인관성 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부문의 자유시장의 논리와 도입은 시장 실패라는 고요한 한계를 지짐 자유시장 논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 시장 실패에서 배웠잖아 어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해서 정부 개입에 농구가 되더라 근데 다시 이걸 다 하면 또 정부 개입을 해야 되잖아 그럼 다시 정부 실패 때문에 등장했던 게 어 또 시장 실패로 가고 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 말이 돼 역설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선택론의 실천적 처방률은 현실 적합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 잘 생각해 보세요 행정의 경제학적 주사를 나서 어 가치화 또는 수치화시키겠다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 물론 일부는 가능하겠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행정이라는 서비스는 무형이에요 그 무형을 어떻게 가치화시켜? 아 어떻게 수치화시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개인의 기득권 유지하려는 보수주의적 접근일 뿐이다 왜? 경제학 자체가 보수주의적 접근이고 이 보수주의라는 말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을까? 사이먼 그치? 사이먼도 가치화 사실을 분리하되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아 이것도 보수주의적 관점이다 그러면서 제가 1 더하기 1은 2 라는 얘기 했죠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 근데 사람 대 사람을 놓고 보면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경우도 분명 있죠 1 더하기 1이 1.5가 되는 경우도 있고 왜? 이 사람이 노동자를 봤을 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1명이라는 사람이 0.5인분의 1만 할 수도 있고 놀고먹으면 되거든 또는 2명분의 1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참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아요 자 그리고 우리 신재도론 여기에 여러분들 어려워하긴 하는데 이 파트도 사실상 시험 문제에 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개념 정도? 그 다음에 어떤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은 알고 가셔야 돼요 특징이랑 그래서 그냥 이거는 더 리더가 될 겁니다 왜? 여기는 딱히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방범론적 개체제의 방범론적 전체제의가 뭐고 맥락의전성이 뭐고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신재도론, 구재도론 자 구분 제도의 개념과 범위 제도와의 형성 성격 그 다음에 연구의 초점 초점이 어디에 맞추나 다르지 자 구재도론 공식법령, 정부조직, 인간의 행위가 사회현성을 불포함했고 하여 그 제도론에서는 그냥 외면적인 형태모를 보겠다는 거야 설명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설명을 하네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생적 요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이 아 제도가 결정됩니다 제도가 결정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공식적, 정체적, 부편적 특성을 지니며 연구의 초점은 제도가 어떻게 기술되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통점 정치, 행정, 경제 등 사회현상의 연구에 있어 제도를 가장 중시하는 접근 신제도로는 구제도로는 제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제도라는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이해했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신대자론 공유급원, 관습까지 포함 자 인간의 행위와 사회현상을 포함하는 거고 두 번째 제도의 형성 성격은 제도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제도면 비공식적, 동체적, 문화적 특성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적 특성에 기반을 둔 설명과 이론의 발전에 초점을 뒀죠 왜? 왜 그럴까? 공유급원 그 다음에 인간 인간의 행태에 초점을 뒀죠 그래서 분석적 특성 분석을 안 하고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몰라 어떻게 이런 제도가 나왔는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설명과 이론의 발전에 초점을 둔 겁니다 왜? 이걸 설명해야 되거든 그치? 말 되지? 그러면 공통점 한 번 더 읽어줄게 자 신제도로든 구제도로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제도로는 그냥 외형적인 특징에 많이 초점을 뒀고 신제도로는 안 보이는 무형의 성질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 양태 또는 심리 뭐 사회, 현상 그런 것들에 특징을 줬다고 보시면 되며 그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신제도로든 특성 사회현상을 연구하는데 제도라는 사회에 구조화된 측면을 가장 중시하는 접근법이고 자 구조화된 측면 이게 제도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화된 개인이 아닌 제도라는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이거 어디 많이 봤지? 아까 하버트 사이먼 어 방범 논적 개체중이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성된 제도는 쉽게 변화하지 않음 제도의 안전성 제도는 쉽게 변화하지 않죠 왜? 그 제도는 솔직히 말하면 사회적인 구성원들의 합의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변형되면 사회 전체가 깨져버려요 틀이 그 틀을 깨고 싶겠어? 나는 저도 솔직히 안정성을 유지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깨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이 나라라는 이 나라의 법규 규범 등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걸?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도는 독립변수이자 종립변수 자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자 이게 뭘까요? 독립변수는 그냥 변하는 거 종속변수는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따로 변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신재로든 유파별 비교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사학적 신재조주의랑 합리적 선택적 신재조의 사회학적 신재조의의 특징입니다 자 봐요 역사적 신재조주의 신재도주의 아 미안합니다 발음이 계속 꼬이네 발음이 너무 꼬여 자 역사적 신재조주의 제도 장기간의 역사적 과정이면서 맥락의정성을 든다 이 맥락의정성이 뭐냐면 역사의 길을 계속 따라가 역사는 반복된다는 소리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벗어나기보다는 벗어날 때 아주 살짝 벗어나 이걸 맥락의정성이라고 그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안전하니까 자 두 번째 제도의 변화 역사적 변화점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오고 급격한 변화가 나왔을 땐 역사적 신재조주의가 나오는 거죠 중점 제도의 지속성과 제도의 형성의 과정을 중시 정치적 영역을 자율성인데 자 변화에서 급격한 변화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뭐겠을까 구려시대 새로운 나라가 건립이 됐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 그죠 조선시대 이후 그 다음에 근대태동기 뭐 일제시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계속적으로 보면 반복되죠 이해되죠 그 다음 선호 형성 내생적 정치체제가 개인의 선호를 형성하고 제약 왜 맥락의정성이니까 맥락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항문적기죠 정치적 역사학이고 접근법 당번론적 전체주의 기납적 조건 사례형구인데 자 전체주의 아까 얘기했죠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제도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개체주의를 할 수가 없는 게 하나하나 분석해서 어떻게 그걸 역사를 만들어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전체주의일 수밖에 없다 왜 시간이 안 나와 돈이 많이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리고 역사를 파악하는데 어떻게 그 개인 고려시대 시민 고려시대 시민원이랑 조선시대 시민원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 난 비교 못할 것 같은데 이 개개인의 특성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체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사회학적 신재조주의 이것도 분명히 방문적 전체주의야 왜 사회니까 이거는 역사고 그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원 시민투 고려시대 시민원 조선시민원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고려시대의 사람 아 조선시대의 사람 이렇게 해서 볼 수는 있죠 그죠 자 사회적 정당성 획득을 위한 상징이고 도덕적 기초 문화 등을 얘기하며 동형화의 잔흥과 정당성의 획득입니다 자 동형화가 뭐냐면 그냥 닮아간다 형태를 닮아간다 그걸 동형이라고 그래요 그거 화학하는 거 하는 거 계속 그렇게 그렇게 계속 변화가는 걸 동형화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도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서의 사회적 동형화를 중시하면서 문화 자율성을 중시했습니다 자 내생적 사회 문화의 상징이 개인선언을 형성하고 제약했으면 학문적 기초는 사회학이에요 그래서 방문적 전체주의 기납적 접근을 하고 기납적 접근을 아까 얘기했죠 A라는 걸 전제를 하고 B라는 걸 도입했더니 C라는 결과가 낫더라 이걸 거꾸로 가는 게 기납입니다 결과를 보고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연역은 전제를 깔고 그냥 바로 결론으로 가는 거고 그치 자 합리적 선택의 신대조주의 개인 등 간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형성된 계획의 균형을 말하는 거고 B형 편익의 변화와 전략적 선택인데 자 이게 합리 선택적 합리적 경제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냥 이성적으로 사회한다 그 이성적으로 사회하는 게 뭐냐 투입 대비 아웃풋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을 정확히 파악해서 좀 더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들 간의 전략적 선택 중시인데 자 개인 간의 전략적 선택을 중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가야겠다 이 사람은 이 선을 넘으면 이 사람은 나 버리겠구나 이런 생각 들죠 그런 걸 전략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외생적 선호 개인 선호는 선험적으로 결정되고 그 다음에 형성적 기초는 경제학입니다 왜? 보이죠? B형 편익 그래서 이거 효과성을 중시하는 걸까 효율성을 중시하는 걸까 아니면 능률성을 중시하는 걸까 자 아까 수단적 가치에서 배운 거 한번 써봅시다 자 비용 대비 편익이지 바꿔볼까? 비용은 뭔가를 생산하여서 투입되는 비용을 얘기해야겠지 그럼 인풋으로 바꾸고 편익은 베리핏 베리핏은 뭔가를 투입해서 생산된 아웃풋을 얘기해야겠지 그럼 인풋 대비 아웃풋이지는 이거는 이피시언시 아 발음 꼬이네 미안합니다 이피시언시 능률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능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학은 능률성을 최고의 가치를 쳐요 그 다음이 효과성입니다 자 방법론적 개체주의 연역적 조건 이거 왜? 경제학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개인을 분석해서 보는 거예요 합리적 그리고 보시면 개인들 간의 전략적 선택 중시하거든요 있죠 이거 중점에서 합리 선택만 사람을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가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략적 선택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개개인 하나로 본다 방법론적 개체주의 그래서 합리 선택주의가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오게 되면 넘어갑니다 자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읽어드릴게요 왜 이거 제가 설명할 게 없고 앞에서 이미 공공선택론이랑 신제도론까지가 중요한 거고 이거는 이 포 정리된 것만 중요한 겁니다 자 아까도 방금 전에도 그냥 표만 읽어드리겠다고 설명을 약간 했죠 근데 이거는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냥 이거 정리된 게 중요해 그리고 앞에서 배웠어 그치? 자 신공공관리론 자 신공공관리는 뭘까요? 자 인식론적기죠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하는 순간 뭐가 나와야 돼? 시장이 나와야지 마켓이 나와야 됩니다 마켓이 나와야 되고 관리 가치는 결과 아웃컴 결과죠 그 다음에 관리 역할은 공공기업과 퍼블릭 몰라 나 영어 몰라 엔트리 응 좋고 그 다음에 작동원리는 경쟁 시장 메커니즘에서 작동을 하면서 서비스 공급은 민영화와 민간이 땅 민영화 아까 배웠죠 몇 가지가 있는지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있었죠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바로 면허입니다 면허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아시고 비용 부담자 어떻게 되는지 아시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바우처 두 가지는 중요시하게 아세요 왜 바우처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나올 때가 됐어 그래서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면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공급은 민영화와 민간이 땅 지금 방금 얘기했고 관리방식 고객지향 자 자 고객을 중요한다 자 봐 여기 시민 아니야 고객이야 어 아까 어떤 게 시민은 소비자로 규정한다 어떤 거였어 공공 선택 논의죠 여기는 시민을 고객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많이 바꿔서 나와요 자 분석 수준 조직 내 인트라 아 인트라 올거니제이션 아 좀 굴려볼까요 인트라 올거니제이션 미안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뉴고버너스 이거 뉴고버너스는 그럼 상대적으로 신공공과주의 신자유주의를 지향을 했다면 자 뉴고버너스는 거버넌스의 한간의 그 네트워크 협력체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협력적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주의를 중시했고 아 나 또 설명해버렸네 자 그 다음 연계망 네트워크 중시했고 관리가치 신뢰 트러스트 사회적 사회적 자본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신뢰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 신뢰입니다 관리역할 조정자 크로드리네이터입니다 크로드리네이터 조정자 역할이었지만 여기서 관리역할은 공공기업과 여전 신공공관리 공공기업과 그 다음에 관리방식에서는 고객지향 이 고객은 시민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임무중심 그치 자 조정자 그 다음에 협력체제 파트너십 뉴고버너스나 파트너십 그 다음에 서비스 공급은 공동공급 시민기업 등 참여 왜 공동적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협력적인 통치를 하겠다 협력적인 결과를 이끌어야겠다 당연히 공동공급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밑 다음에 어 조직관 인트라올게리제이션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민단체 그 다음에 정부 뭐 우회관에 우회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 색간의 정보내 아니 색간의 조직간의 협치가 중요한 거지 조직 내에서 협치가 중요한 건 신공공관리죠 왜 신공공관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죠 잘 생각해보면 그래 자 그래서 신공공관리논대 뉴고버넌스는 특징이 여기 써놨죠 신공공관리논대 뉴고버넌스 모형의 공통점 정부의 역할을 써서 노우적기 로잉보다는 방향잡기를 중심합니다 자 로잉은 그냥 가는 추진력 방향잡기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 배로 치면 로잉은 그냥 모터 같은 거고 방향잡기는 항해사가 앞에서 방향을 설정해줘야 잘 가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는데 자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 어떤 수단적 가치에서 어떤 거랑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투입하고 산출 대비 비용을 보는 건 이피시언시 능률성이라고 방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 근데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 산출에 대한 통제 아웃컨만 보는 거죠 아웃컨만 보는 거 뭐야 효과성이지 목표 달성도만 보는 겁니다 자 공공부분과 민간 부분의 구분의 해이죠 왜 왜 그럴까 구분이 필요 없어 사실상 뉴고버넌스 모형은 그냥 협치기 때문에 구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다 협치하니까 협력해서 통제하니까 그러면 신공공관리론은 왜 공공과 민간 부분의 구분은 해이적일까요 왜 이것도 똑같아요 신공공관리론 광공관리론 자체가 그냥 안에 자기 안에 봐요 그냥 그 행정 부분 안에 경쟁기법을 도입한 겁니다 신자유주의 이념이라고 했지 경쟁기법을 도입하니까 굳이 민간 민간이라고 구분할 필요 없어 그냥 같이 경쟁해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그치 말 되지 4번 경쟁과 조정원리를 신봉했고 경쟁원리를 신봉했고 이 조정원리를 인비집을 했는데 자유시장의 경제력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정되는 걸 의미하는 거고 뉴고버넌스에서는 어떤 걸까요 그거죠 사회적 신뢰를 위해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면 그 사회적 자본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정되겠지 협치니까 그렇지 뉴고버넌스에 한 게 관련적 혼란 이론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높아 정책생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자 이거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한마디로 하면 자 다양한 이익관계자들 참여하고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의회들이 아 다양한 의회래 다양한 행정관료들이 참여하면 당연히 배가 산으로 가지 그리고 생각이 각각마다 다르지 이질성 혼자야죠 그렇기 때문에 혼란 그때 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험적 연구를 위한 모형 설정의 어려움 자 거버넌스에 내줘야 되는 변수가 많아 모형화가 어려움 자 이게 무슨 소녀냐 경험적 연구가 뭐냐면 집단 간의 토론과 타협을 계속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이익실판도 많고 뭐 국회의원들도 많고 관료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 다 하나하나 봐가지고 경험적 연구에서 쫓아내면서 이거 다 적을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형화가 당연히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임성의 문제 모두의 참여는 모두의 무책임을 야결했었음에 자기가 나섰다가 자기가 물먹었게 생겼거든 솔직히 세 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 할 사람 있으면 많이 겪어봤을 텐데 고등학교랑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도 그래요 저도 뒤에 숨어 있었어요 이거 할 사람 하면 안 들었어요 왜 괜히 내가 타겟 될 것 같구나 그죠 그 다음에 4번 정보의 비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민간을 앞둬야 수평적 연구가 어려움 지금 행정국가 현상이라고 하죠 현대사회를 행정부가 하는 일이 워낙 많아 우리나라한테 게다가 입법과정까지 관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런 큰 조직을 누군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이 조직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어 난 못 들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뉴 거반장 관련적 혼란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이익단체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 다 각각의 계획성관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협의 혼란 아니 협의하기가 어려운 거야 두 번째 경험적 연구 그 사람들 각각 쫓아내면서 쓸 거야 못 써 그것만 해도 시간 낭비고 돈 낭비 엄청나게 들죠 그다음에 세 번째 책임성 문제 안 하려고 그러지 왜 자기들 책임지기 싫거든 어느 순간 뭔가를 나서는 순간 이 사람이 울메 맞게 돼 농담 같죠 진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 그럼 미친 듯이 달려들어요 사회라는 게 그래요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 정부의 비대화 현실적으로 정부가 민간을 압도하여 수평적인 거름 행정국가가 비대화되시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봅시다 입법과정까지 관여를 하는 정부에 누가 대들 수 있겠어 나는 못 대들 것 같은데 내가 이익단체라면 이익단체의 하나의 수장이라면 이 정부가 이대로 하세요 하면 그걸 안 따르면 나한테 불이익 줄까 못할 것 같아 이 정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겠죠 그죠 신공공서비스는 NPS New Public Service Room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앞에 신공공관리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그 다음에 New Governance RON 거버넌스 RON 공공선택론에 맞물려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적인 건 알아두셔야 돼요 발언 꺼져서 죄송합니다 자 대나르트는 대나르트입니다 전통적 행정과 신공공관리를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 이 대나르트라는 사람은 시민적인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경쟁도입 경쟁기법 또는 사람을 사람답게 안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도입을 하니까 당연히 비판하죠 그죠 그래서 제3의 대안으로 주인으로서 시민 적극적 시티진심 다양한 세력 간 협력 시민에 대한 정부의 봉사 등을 강조하는 모형으로 신공공서비스론을 제시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론적 배경 1번 민주적 시티진심 2번 사회공동체 이론 3번 시민사회 4번 조직인본주의 5번 담론이론 담론이론은 그냥 토론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치 민주적 시티진심 그냥 나 민주시민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자긍심을 가져라 두 번째 사회공동체로 사회는 공동체로 돌아간다 제가 지금 정의를 너무 쉽게 해서 어이가 없죠 근데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행정은 쉬워요 그 다음 세 번째 시민사회 그냥 시민끼리 이어진 사회구나 왜요? 어이없어요? 근데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여러분들 개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쉽게 자기 자신만의 정의로 정의를 내리면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선생님으로서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NPS에 일곱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이 일곱 가지 원칙을 시험 문제에 등장했다가 안 했다 등장했다가 안 했다가 간혹 간혹 등장하니까 간헐적으로 등장합니다 외워두세요 자 1번 시민에 대한 봉사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해라 그러면 잘 봐요 고객으로 본 거 누구야? 아까 신행정로 아 신행정 아 신공공서비스 아니 신공공 신공공관리로 아 미안합니다 자 신공공관리론이죠 그쵸? 그래서 시민에게 봉사해라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고객을 치웠던 거야 시민을 고객으로 봤던 거야 아까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NPS에서는 아니다 시민은 시민일 뿐이다 그러니까 시민에게 봉사하라 그치? 하나의 물건을 파는 객체로 보지 마라 소비자로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공익의 중시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 이거 어디랑 연결해드릴까요? 자 공익은 목표이다 어딜까? 앞에서 본질적 가치에서 실제설이야 과정설이야 자 공익은 목표다 협의의 목표다 서로 간에 담련이론을 끌어왔죠 그러면 여기서 공익은 목표다 이거? 어 과정설이네 그치? 자 시민의식의 중시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략적 사고의 민주적 행동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 행동하라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는 말 앞에 어디서 나왔죠? 전략적 어딜까? 나는 알 것 같은데 어 합리 선택주의에서 나왔죠 자 보면 대나라트 보면 지금 다 짬뽕되어 있죠 그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앞에 행정이론에 대해서 다 짬뽕을 하고 뒤에 것도 다 짬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책임의 다양성 책임성이란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라 조정이 아닌 봉사 조정하기보다는 봉사하기를 해라 자 조정하기보다는 봉사하기를 해라 계속 지금 봉사가 나오지 신행층 공공서비스론에서는 그냥 봉사를 강조했다 또는 고객이 아니라 시민을 받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존중 단순히 행산성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규범적 가치론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처방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 분 그죠? 왜? 다 짬뽕해놓으니까 뭔가 비판을 하려고 하니까 어 이거 하면 또 저게 걸리고 이거 하려면 또 저게 걸리고 그냥 아예 손을 놔버린 거야 아 이 분을 까는 거야 미안합니다 이 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신행공서비스론 자체가 그냥 시민에 대한 봉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하는데 목적인데 뭐하러 다른 사람을 까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총론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총론을 마무리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생태론, 비교행정론은 일부러 안 넣었어요 안 넣은 이유가 뭐냐면 체제론에서 다 설명을 했고 그리고 생태론, 비교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예전에 많이 나왔죠 뭐 프리즘, 리그스의 프리즘사의 그런 거 나왔는데 요새는 나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총론에서 봐야 될 거는 앞에 1, 2강, 1, 2, 3강 아니면 1, 2, 3, 4강까지 왜? 본질적 가치, 수단적 가치부터 시작해서 행정학의 배경이론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 강의 요거 있죠? 7강 7강인지 6강인지 나도 헷갈리네 요거 꼭 보셔야 돼요 이거 안 보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장 가서 힘들어지고 여기서 특히 더 중점으로 봐야 되는 건 공공선택론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의 차이점이 뭔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총론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정책론 들어갈 텐데 정책론은 총 4강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4강인데 첫 번째 강은 항상 얘기했듯이 정책론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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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